Q. 정신없어요? 정신없어요. 정신없어요. 안 해요? 덕아웃은 안 돌아가봤고요. 락커 가봤는데요. 다 약간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하의 한 명? 강동훈이라고 있거든요. 그 형 말 중에 다 몰라요. 여기 카페도 다 대고 계시고 여기도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아이는 저로서는 안 살면 없어서 좀 괴로워요. 팀발렛다. 너도 와있네. 저희..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스카우트 할게요. 저희 두 번째. 두 번째요? 네. 성준이야. 아니. 아까 인사하러 안 온다고 뭐라 하더라고요. 되게 아끼는 후배여서. 고등학교. 후배는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갑자기 학년이었어요. 2학년. 1번 타자. 대학교에서 어땠어요? 단민이 형 이제. 단민이 형 이제. 단민이 형이 진짜 많은 복을 세웠어요. 단민이 형이. 삼룻까지 가면 일단 일정이었어요. 저는 덕은예보다. 창룡이 형을. 저도 사실 단민이 형보다. 룸메이였어요. 창룡이 형. 지금 룸메이예요. 네. 형 이제. 창룡이 형 너 별로 안 좋아해요. 내기할래요? 전화. 네. 창룡이 형 안녕하세요. 지금 이거. 이거 TV 찍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랑 도근이랑 얘기하는 와중에 창룡이 형이. 저를 더 좋아하는지 도근이를 더 좋아하는지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도근이 형 한 명 선택해 줘야 해요. 단민이죠 단민. 단민. 아니 다른 친구가 없다고. 도근이 형. 도근이 형. 제가 이겼네요. 근데 감자. 아 감자. 다운 원정팀. 아픈이였어. 저거가 저리. 어디에 누군가가 오겠지. 단민이 형 시합 때 껌 열심히 씹으시던데. 긴장당하자. 라인업 나왔어요? 단민이 형 뭐 딱 봐도 1번 타자. 원 헌드리드 현준아 오늘 안타 몇 개 칠 거야? 원 헌드리드 나가요 치죠 와.. 자기가 없어 현준아 오늘 안타 몇 개 칠 거야? 100개요 동성아 오늘 안타 몇 개 칠 거야? 원 헌드레 다윈 형 오늘 안타 몇 개 칠 거요? 원 밀리언 이렇게 해야 된다고 경기 전에 밀가루를 수분 섭취하고 계신 류현준 류현준 선수 평소 햄스트링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런 제가 좋아하는 음료수 과일 스무디 같은 거 1회 1콜라 음료수가 그렇게 안 좋다 햄스트링이나 부상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팬분들이 준 음료수를 마시면서 수분 섭취를 통해서 햄스트링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천에 계실 때 1일 1라면을 꼭 실천하시던데 그것도 그거는 이제 몸무게가 조금 빠지고 있어가지고 억지로 먹는 게 뭐예요? 네 진짜부터 사람들은 즐기로 오는 거 같은데 다른 사람은 우리맛지 뭐 진짜 그니까 진지해 우리맛 연준 선수 연준 선수는 아들을 낳고 싶으신가요? 딸을 낳고 싶으신가요? 딸이요 이유가 어떻게 되시죠? 내 아들이랑 결혼해 주려고 여동헌 선수 만약에 아들을 낳았는데 딸과 결혼시키실 생각 아니요? 왜요? 안 되죠 안 돼요? 유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능이 표현하지 않은 어디까지 여기가 똑까라는 거예요 고동훈 선수 장춘고 제 동기 장춘고 시절 유현준 선수는 어떤 선수였어요? 기준이는 이제 믿고 던질 수 있는 포즈였죠? 아 진짜요? 믿고 던질 수 있는 포즈였지만 학교 생활은 매일매일 선생님께 불려가는 인정된 거 있는데 추억 남기시고 호주 같은 거 키가 컸다 저 원래 그렇게 작지 않았습니다 근데 군대 가서도 키가 크거든요 장신 내야수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 진짜요? 근데 제가 들어봤는데 상머도 준비한 게 없더라고요 위장 크림 바르고 하려고 했는데 LG는 춤 춘다고 하면 무슨 춤 추는 거예요? 아... 저희도 윈터 왔으면 저희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또 왔으면 저희도 에스쿼트 치는 건데 언젠간 엔시겠죠. 영감을 받은 게 있어요? 뭐처럼 해야겠다? 아니, 다섯 명이니까 이렇게 해서 별 만들면 되잖아요. 오, 재밌다니까. 아, 좋았다고. 야, 역시. 역시, 이렇게 해. 내가 밑에. 너 반대로 해야지, 이 손으로. 이렇게? 그렇지. 그 다음 한 명 이렇게 오고. 아니, 대윤이 형 이렇게 오고. 그렇지. 그렇지. 잘 어울려요. 완전 이뻐야지. 완전 이뻐야지. 완전 이뻐야지. 잘 어울려? 잘 어울려? 만고민 갖고 싶다. 오, 귀여워. 이거 보게 하는 소리. 아, 그래요? 머리 들어간 사람 어딨어요, 여기서? 어때요? 박지호 아니야? 여와봐요, 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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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 봉지호. 도영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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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히는 거잖아. 오케이, 됐어.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게 안 보이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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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여와봐요,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 없어! 이거, 시간 없어. 야, 이거 맞아, 이거? 이게 맞아. 아니, 카메라 해야지, 카메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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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덤스 SNS에 올라갔는데 네? 랜덤스 SNS에 올라갔는데 아니 이거요 왜요? 의심 공채 고등학교 후배 고등학교 선배 말 너무 안 들어가지고 제가 약간 흰머리가 좀 나긴 SNS에 네 4학년 후배인데 친구였죠 제 전화번호에 도윤이 박치욱 선배님 이름까지 같이 김치욱으로 저장해놨었어요 그때 도윤이가 박치욱 선배님 엄청 팬이셔서 제가 고등학교 7구경 콤보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들어가서 그래서 흰머리가 생겼어요 지금은요? 지금이요? 지금도 그대로인거 같아요 전화번호 잘 안 바꾸거든요 연락을 잘 안 해가지고 자기 필요할 때만 전화하는 군대 있을 때 힘들 때 저희 군대 거기 전날 도윤이 만나러 갔다 왔거든요 군대에서도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이걸 믿으신다고요? 근데 가니까 약간 반존배 하더라고요 이걸 쓴 적 알 수 있고 군대 후임이라고 막 놀리고 형 아직 군대 안 봤어요? 뭐여기 형 사람 붙죠? 이렇게 버려버려요 사람이 오니까 바로 버려버리죠 형 고등학교 후배 다 필요 없어요 대학교 친구같이 잘하러 왔어요 저 아니에요 우측 고고고고고 고고고고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 예예예예예옹 자, 오늘 저 관중들이 많다 그치? 이 옷이 이 마크가 바뀔 줄 알게 오늘 주상의 퓨처시 맹혈하고 네, 너야 되겠습니다 버섯 될 줄 알겠지? 네, 파이팅! 하나 둘 셋! 그냥 한 번씩 있고 하나 둘 셋! 자, 이퀴즈하고 파이팅! 아님 감사합니다. 이퀴즈 그리고 최종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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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이제 시작하new 지루경, 김지상, KBO, 김창수 최연스 퇴치 엘리지수 기부, 최연스 김치공사 에리지수 이승 연수 똑같이 좋아하지 정말 최연수 우승 나랑도 유타! 주님! 주님! 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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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와우님, 임종성 선수! 예! 우유자! 이낼uta! 유타! 유타! 잘하지, 손님! 월요엔! 우유 зн Hebrew! 누군이 완전 멋있게 하셨는데, 조기카메라요. 두 사람을 상징하는 거지. 이것도 보였어요, 이거. 네. 맞죠, 맞죠? 해! 정석이 형한테 2점 받았습니다. 따봉! 3,0차락UE차 short 정석이 형과 함께 승민아 피 Vall 3개의 검정 3개의 검정 4개의 검정 4개의 검정 3개에게 검정 하나 둘 셋 4개의 검정 저희의 시선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내가 바로 사지 카리나당 롯데사이언스 박춘우 선수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우 선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소상 수상자는 북부 리그 두상베어스 임종성 선수입니다 자 초등학교가 바로 통화하고 있어요 박춘수 선수 선수자에 대해 트롯기와 곱다발의 3명 잘 맞은 것 그리고 웨데웨어 코스노 팀 전대팀 뛰어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박수를 부르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웨데웨어 코스노 팀 팀께서는 오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수 투수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위는 KBO 박근찬상 여러분 우수 타자상 시상입니다 계속해서 박근찬상은 상대 500만원이 수여됩니다 꼭 맞으십시오 태견이 와요 태견이? 하지만 당연히 안 돼요 태견이 안 와요? 화이팅!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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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화이팅! 잘해! 동그란 영화 이럴는 정말 잘 어울려야 해요 날씨도 잘 어울려야 해요 하하 하하 저기 이 날씨가 왔어요 이럴 때 지방에 좋은 날씨가 왔어요 지방에 좋은 날씨가 왔어요 저 사람은? 진짜 맛있어 태국의 계속! 태국이 처음으로 했다고 하네요 이제 태국이기 때문에 태국이 덮어진다고 하네요 대역주인 대역주인 대역주인이야 내 사퇴 지금 석巴프 무안타도 있는데 처음 해봤는데 다른 팀들끼리 모여서 하는 게 되게 재밌었고 앞으로 더 잘해서 1군 올스타에 뽑힐 수 있는 선수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 구단 다 같이 모여가지고 축제처럼 재밌게 경기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결과가 좀 제 마음대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액땜이라고 생각하고 후반기 좀 잘 던지려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좋은 축제 자리에서 이렇게 잘해가지고 상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이 페이스 그대로 이어가서 후반기에 잘해서 1군에서 야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즐거웠고요. 많은 팬분들 앞에서 처음 해봤는데 빨리 잘해가지고 1군에서 이렇게 응원 소리 들으면서 야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제 같은 자리에서 야구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결과를 떠나서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경기가 된 것 같아요. 만약에 윈터님이 오면 언제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말하면 안 되나? 되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연락해 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저도 그런 응원에 많이 힘이 되고 앞으로 더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편장에서 이제 한두 명하고 얘기해보고 했는데 그거보다 이제 던지고 나서 하나의 제 선배였던 중찬이 형이 있는데 공이 좋고 하니까 온이 안 좋았던 것 같다. 코스도 안 좋았고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다. 좀 그런 응원해 주는 말들 좀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다른 팀들에서도 공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 않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했었습니다. 후반기도 안 다치고 끝까지 시즌 마무리하는 게 목표여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투스트라이크에 몰리게 됐는데 이제 좀 변화구를 같이 생각하면서 살짝 존을 높게 설정하고 쳤는데 변화구가 실투성으로 들어와가지고 쳤는데 잘 맞아서 너무 간 것 같습니다. 치자마자 일단 소름이 돋아가지고 몸에 이런 큰 사람도 많고 이런 데서 후면을 처음 치니까 소름 돋아가지고 좀 세리머니도 좀 더 과하게 나왔던 것 같고 이제 TV로 보던 두산 선배님들이 하시는 세리머니 하니까 저도 그거 보고 하고 싶어가지고 크게 한번 해봤습니다. 홈베이스 딱 받는데 그 중계하면서 이걸 하던 게 생각나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온스타 브레이크 끝나고 후반기 시작되는데 오늘 잘했다고 이제 먼저 하지 않고 후반기 때 더 잘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빨리 1군부대에서 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볼들 너무 좋았고 생각했던 것보다 긴장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응원 소리 들으면서 하니까 되게 설레고 설레임과 긴장감이 동시에 느껴졌고 온몸에 좀 약간 전율이 흐르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진짜로 매일 응원 소리 들으면서 야구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전반기때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1군 한번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반기는 그냥 별 탈 없이 덩기만 무단하게 계속 하고 싶은 바람이고 특별하진 않아도 그냥 안전한 그런 시즌 물 흐르듯이 시즌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천에서도 계속 열심히 성장하고 있으니까 계속 꾸준히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이 대구라이 대구로 달려있는데 저희 어머니 보러 오셔가지고 어머니와 같이 성금 어머니한테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멀리까지 경기 바로 와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훌륭한 선수로 해서 도움이 호강시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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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완경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